네, 흔히 말씀하신 대로 연습 진짜 많이 하고요. 저도 지금까지 어떤 캐릭터를 분석할 때 뭔가 이제 그 성격과 재고와 좀 믹스를 시켜서 많이 해서 물론 좀 많이 만들어내고 뭔가 재미있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막 이랬는데 이번엔 문영남 선생님께서는 글이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. 그냥 그대로 하면 진상이 될 정도로 촘촘한 글이어서 정말 분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대본연습하는데 열심히 해볼 때 별로 없었습니다.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아니,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대본연습하려면 안나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